정상빈 정상빈 지금 정상빈 발목 쪽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김기희 선수와의 경합이었는데요 지금 발목이 내려올 때 꺾이고 말았습니다 아하 이거 조금 안 좋은 느낌인데요 그래도 정상빈 선수가 돌아온 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빈 빙글돌아주는 정상빈 뺏어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슈팅기회입니다 정상빈 정상빈 최전방위는 김민우 선수와 정상빈 전세진 선수입니다 좀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상빈 한번 대처해 놓고 들어 정상빈 빙글돌아주는 정상빈 정상빈 정상빈이 전반기 때 보여줬던 그 특유의 활발한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골을 차단하고 니콜라오 가운데 김민우가 있고 오른쪽으로 정상빈 정상빈 쪽으로 좋습니다 정상빈 반대쪽 정상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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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상빈 정상빈 2대1 역전! 붙어있어서 기어접 갑니다 슛! 드라마! 골에 골 2대1 역전! 이기아즈 미래팀이니까 민상기종 그리고 왼발 프리킥! 김찬 터치! 슛! 벗어냅니다 정상빈 꺾어놨어요 자 침대에서 오 잘 받았고요 다시 정상빈 슛! 벗어냅니다 지금의 측면이랑 연결 코너킥 휘어져 갑니다 자 걷어낸 볼 뒤쪽에서 중거리 슈팅 자 여기서 김태환의 전력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정상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빈 쪽으로 한 번 쳤고 그대로 슛! 김태환 선수가 본인이 욕심을 냈는데 프로는 슈팅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 중거리한테 타이밍이 맞고 지금 정상빈 선수가 다리 쥐가 난 모양이었죠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하고 체력을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이게 오랜만에 선발 출전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었거든요 네 프리킥이 처리되면 거의 뭐 여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프리킥! 아 싸인이 맞지 않았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양김 선수들이 그대로 경기장에 쓰러집니다 프리킥이 처리 되었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